한글자막 by 한효정 인생 여정을 마칠 때 자신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왔다고 자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는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고별 인사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은 누가 담당해 왔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사사라는 말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체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려온 것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또한 사사였죠. 그래서 여태껏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무나도 불완전하니 인간들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의도와 신과 다른 체제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통치체제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적인 분별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이 왕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선지자의 사명도 끝난 것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 리더십이 둘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은퇴를 하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완전히 은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은 사울왕에게 넘어갔어도 선지자의 직부는 은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서의 정신입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했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면 증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당신은 결코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탈취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한 일보다 깨끗한 삶으로 평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평가 원칙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려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도하신과 달리 왕정체세를 원했던 백성들 때문에 새로운 왕에게 고난을 위임하고 멋지게 물러나는 사무엘처럼 깨끗한 삶으로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